아니 이특씨가 강심장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요. 반가운 소식 왔다고요. 시간이나 이런 개인 시간 있을 때 진짜 손편지로 보내왔어요. 강심장 가족분들 시청자분들에게 한류스타라는 타이틀을 잠시 버리고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한류스타라는 타이틀을 잠시 버리고 대안의 권화로 거듭난 85번 훈련병 박정수입니다. 저는 이곳에서 아주 잘 적응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슈즈의 리더에서 이젠 군 리더로 240명. 240명을 대표하는 중대장 훈련병을 맡게 됐습니다. 이곳은 10시에 취침 시간인데 늦기만 하면 동협이 형의 19군 멘트들이 떠올라. 계속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상상하니 아주 미치겠어요. 그렇죠 그렇죠. 동국이 형 이번 연예대상에서 신인상 받았겠네요. 미리 축하드려요. 주신다면 감사합니다. 분명 면회 올 때 혼자 오지 마세요. 진심이니까. 웃지 마요라고 써있네요.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. 은혁아 형 간다고 좋아했지 너도 얼마 안 남았어. 그리고 경림이 누나와 주리 잘 지내죠. 군대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. 제 동기들이 두 분이 이쁘대요. 정말 충격이었습니다. 기수 형. 네. 늦었지만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다행히 결혼식 전에 입대해서 축의금 굳었네요. 제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런데 2014년 7월 29일은 오는 걸까요. 열심히 우리 사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충성이라고. 고맙습니다.